수락 무슨 캐릭터나 올려나 좀 좋은 캐릭터면 좋겠는데 제발 수락이 다 됐는데 피니야 그랩 데미지는 올릴까나 솔직히 여기서는 드랩 데미지가 짱인데 바꾸고싶다 바꾸는거 없나 난 수정력 캡틴이라네 왜냐면 이게 그랩하고 이게 세기때문에 아 몸빵이 좀 되니까 어디 그랩을 잘 써볼까나 You're mine 음 음 very yummy 근데 우리 원거리 딜러가 셀레스트 밖에 없어 어 저기는 하 있어보죠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 그래 잘 될거야 와 우리 팀 조파 진짜 잘할거야 스턴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마스터 그래도 지금은 안오고 하 엄청 세다 나 엄청 세다 야 나 엄청 세다 한명 나갔나 한명 나갔나 수정력 핀을 무시하지 마라 아 수정핀이 얼마나 좋은데 좀 은근히 좋거든요 미드전이지 이게 올 미드전이지만 에라이 이게 방어도 올려주니까 뭐 저거 하나 때리고 아이고 바쁘다 얘들아 좀 땡기자 땡겼다가 때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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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닌데 아닌데 온다 온다 오케이 온다 아 이런 잠깐만 아아 도망갔어 그래 간판을 돌려 You're Mine 넌 죽고 난 쬐자 뭐야 얘 누나한테 왔는데 저 포켓몬 것 때문에 간판 돌리는 것 때문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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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나 스케일 왜 날렸지 핀 아프다 핀 아프다 수정핀이다 자 땡기는거기 때문에 모여야죠 모여서 또 땡겨야죠 한번 더 자 3초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부활했기 때문에 와야 되거든요 어 어디보자 싸움 걸었죠 싸움 걸었죠 하하하 You're My 나 이제 한번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 왜냐면 이제 아이템 사야되거든 돈이 많아 죽자 한번 죽고 강화유리 그리고 땡기는 것 때문에 이거 올려주고 어 부츠 그 다음에 그래 그래 이것도 느려지는게 더 느려지는거 이것도 하나 사죠 뭐 어 됐다 느려지는거 이거였지 하나 더 사야되 난 이제 완전해졌다 난 이제 완전해졌다 어디 볼까 데미지 500이야 그런거 주위를 둘려보게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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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마 데미지마 어떻게 해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아 아까워 아 저거 못잡았어 아 이런 죽겠다 쟤 쟤 쟤 마나도 없는데 아 이건 뭐갔지 좀 마나 여기서는 좀 마나 올려준게 좀 올라갔는데 많이 부족해 마나를 채우지 쟤네 왜 난 쟤고 우리팀이 부활할때까지 기다려야될 것 같아 이거 세명 끌면 대박인데 하하하하 그럴리는 없겠지만 다 내꺼야 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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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볼까 세명 끌면 대박인데 세명 끌면 대박인데 유얼 마이 으악 스턴 빵야 하하하하 아 미안해 마저 때려줄게 저런 우리팀은 안봤어 스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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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어 역시 피는 이런 맛으로 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드전에서는 얘 걸리면 무더군 수능력 올리세요 데미지 좋아 처우지만 아직 처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우리팀 쟤야될거같지 않아요 아니네 유얼 마이 끌고 죽었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싸울래? 그래 싸우자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닌데 야야야야 이건 아니잖아 나 아니 난 안죽어 아니 이새끼가 좀 스톱맞고 꺼져 죽었다 제길 흠 그래 너네도 다 죽었어 이제 쓰읍 쓰읍 하하 이건 아니고 부츠부터 끓이 될까라 체력 좀 올려주고 그래도 기본 공격이 그래 파괴돼 아이 괜찮아 아직 저 캐릭터도 세단 말이야 공격력 올리면 뭐야 끝났어? 아 게임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아유 시시하게 끝났어 완벽해 완벽해 끝났는데? 에이 별로 못 끌지도 못했어 제기를 유얼 마이 이거 혼 해가지고 디바울 하시는 분 나와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쉽게 있겠네요 팀원분들이 잘해줘서 가지고 흠 이거 언제 가져가지 14 빨리 내야 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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